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보건복지부 주최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부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유지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복지 연계 및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보건복지 연계 협업사업에 좋은 사례가 되어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총체적 보건의료분야 사회안정망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과 소통하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